한 분이라도 들어오면 진짜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제목 보셨나요?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가 어디게요 자 여러분 박수찬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셨어요 너무 빨라고 지금 다운받게 안 찍어서 자 끝 자 여러분 여기는 저희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롤드컵 결승전 오프닝 무대를 네 무대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쓰게 돼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저희 둘이 이렇게 키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룸메이트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다 엄청 친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아시겠지 아시 아시 숨길 수 없으 네 저희가 이번에 사실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둘과 함께하는 네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갈까요? 일단 우우 박 박 자 여기는 날씨가 좋습니다 네 저희 옆방 자유라방 가고 있습니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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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코리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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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근데 잘 안 보여요 저희가 자 여기가 바로 저희의 대기실 저 보여줘요 끼 옆에 끼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자유라 한국어를 아니 저번부터 계속 이 감사합니다 를 배워와가지고 저희한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근데 점점 발음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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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 소연님 오늘 심하게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저도 그 새끼랑 저희 원래 그런 거 밖에 못 읽어요 아니 그런 거 밖에 안 들... 안녕하세요 여보 네 아니 저희가 진짜 이렇게 큰 무대 서는 거 진짜 처음이잖아요 진짜 엄청 고프 그리고 특히 제가 인천 인천 주민이 그래서 인천 주민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 홈타운에 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진짜 떨릴 것 같아요 역시 고향에 오면 또 떨리지 않아요? 떨리죠 저희가 근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제 오늘 4시 반 오프닝인데 맞아요 이거 전 세계로 생중계된대요 그래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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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많이 많이 봐주세요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따가 그게 뭘까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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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분 더 하려고요 네 저희가 무엇을 보여드릴까 그러면은 어 아 뭐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이거 얼마 안 나왔으니까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되고 저희는 그럼 하늘 한번 추도록 해보세요 미아 언니가 자 세븐에잇 아 어디 있는데 나는 이거 할 줄 알았는데 또 아 나는 수진이 뭐지 아 나는 시화 왜 왜 왜 시화야 보고 있니? 언니가 언니가 아니 시화가 민희 언니도 우기도 사랑해 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잘하고 왔냐고 리허설 할 또 했었는데 계속 응원해줘가지고 얘들아 보고 있지 않겠지만 재방송 봐 뭐했지? 아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왜냐면은 이거 다들 팔로우 해놨는데 알림이 뜬다고 보고 있니? 근데 안 보면은 니네는 진짜 이 자식들이 보고 있니? 뭐 있니? 수진아 수진아 수아야 민희야 민희 언니 욱이야 보고 싶다 빨리 갈게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 아 이거 우리가 잡고 있는 컨셉이었는데 놓쳤다 놓쳤다 깜짝 놀랄지 몰라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좋아요 어디만 더요 아 더 할까? 아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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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디렉터님 프로듀션님 알겠습니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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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역시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 이렇게 배운거 같아요 아 그런거 같아요 감사할 일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라고 아니 저희 여기 너무 너무 지금 준비한 동안 저희 미국도 갔다오고 맞아요 미국에서도 저희 막 진짜 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재밌게 좋은 작업을 써서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드디어 오늘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알겠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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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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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아니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요 무대에 서 있는 모습 보면 저희 봤거든요 진짜 멋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봐봐요 한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할 수 있는 말이 얼마 없어서 저희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시 저희가 지금 공연이 1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왜 1시라고 자꾸 3시인데 1시라고 하는지 몰랐어 1시간이라고 4시 반 이제 가야 된대요 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꼭 저희 무대를 지켜봐주세요 안녕 이거 꾸려 끄는 거예요 안녕 안녕